어제 저희는 오프라인 어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틀이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탐 채널에서 어쩜 홍보하기 제가 어쩜 뭐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사장님한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죠 어쩜 이라는 말을 써도 되냐 왜냐면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이라는 말이 어탐에서 온 말인데 요거를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사장님은 오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탐이랑 어쩜 헷갈려갖고 사장님 우리 다음주에 어쩜 찍을 때 이 자식이 자기한테 채널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 약간 좀 그러시더라구요 그랬는데 어쨌든 사장님이 어저께 또 앰프도 잘 빌려주시고 저희가 버즈비 장비 가지고 성수동에 있는 신촌 살롱에서 어쩜 오프라인 첫 공연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그쵸 그냥 목이셨잖아요 지금 맞아 어제 노래를 노래때 목신게 아니고 말을 많이 해서 말을 하고 노래야 뭐 노래 뭐 그냥 원래 잘하니까 작가작가 하는거지 뭐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그렇게 하루종일 같이 있고 맞아요 비풀이까지 하고 지겨워 죽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또 어탐이야 아 죽겠어 어쩜하고 어탐하고 아주 그냥 아휴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만 좀 보고 싶네 그만 보자 빨리 집에 가자 얼른 자 오늘은 금 금입니다 금 금 어 우리가 콜트의 금 시리즈를 워낙 많이 했었는데 금 시리즈 중에서 약간 금기팔 막 이런 아 맞아요 금 금오팔 금아팔 금아이유 금피팔 금피우 금피우 에이징하는거 다 했었는데 다 갱난다 이게 지금 보면은 가격대가 100만원 조금 밑에 뭐 99만원에서부터 이제 60만원 정도까지 약간 중고가 콜트에서는 그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고 점수는 대부분 한 8.5에서 9점 아 요정도 점수를 받았었던 다 괜찮았어요 네 맞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 금 시리즈 중에서 이제 약간 그 여기랑 같은 라인이 아니고 그 좀 위에 커스텀급 라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할인가가 할인가가 159만원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져야 별명을 붙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금날 금날이라고 져야 될 것 같아요 엣지입니다 엣지 날이 서있죠 네 금날 에리 금날 에리 이렇게 나 EDGE여서 난 코드를 계속 생각했거든 엣지였어? 아 코드로 생각하셨어요 이거? EDGE 한번 쳐보세요 EDGE 의미 없네요 정말 의미 없는 진행이다 자 그래서 콜트 날 아 콜트의 금날 엣지 모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엣지가 근데 어떤 리미티드 에디션이냐 바로 2020년 남쇼 리미티드 와우 남쇼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트가 남쇼 이제 요즘 잘 나가죠 콜트? 예 그럼요 단골이죠 단골 어 콜트 오늘 저희가 하는 3개가 전부 다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골드 엣지 금날 금날 에리랑 그 다음에는 더 퍼즐 퍼즐 에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로즐린 에디 이렇게 해서 3개의 남쇼 출품작들을 오늘 같이 살펴볼 거고요 가격은 159만원 199만원 209만원 약간 좀 가격대가 있죠 기본적인 금 시리즈가 대부분 60만원에서 90만원이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비해서는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5cm 그리고 무게는 2.05kg 두께는 106mm 구프레 뒷둘레는 76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이고요 상판에는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트카스프로스 탑이 올라가 있어요 솔리드 플레임 머트로드 머트로드 보면 우리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죠 브리드러브 브리드러브 맞아요 브리드러브에서 머트로드가 진짜 되게 좋았었어요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려한 무늬를 갖게 되고 밝은 색상을 띠는 되게 독특한 느낌의 머트로드 뭔가 엄청 고급스러운 월넛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사운드가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청량하면서 청량하면서 믿을 때 여기 바삭바삭한 특유의 머트로드 사운드가 있죠 네 그리고 4개는 월넛, 레인포스트, 마호가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에는 그로버 빈티지 머신헤드가 금장 샤프트의 골드 버튼으로 올라가 있고요 금장 샤프트의 블랙 버튼이요 그렇죠 그렇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죠 지금 내가 뭘 틀렸는지도 몰랐어 지금 얘기해놓고 자 그리고 너트는 제뉴인 본넛과 세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 45mm네요 상당히 넓어서 핑거스타일 전용으로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판에는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까지 있고요 에랄백스 앤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고요 특이사항이 트리플 베벨컷이에요 암레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저기 밑에 컷어웨이에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베네치안 컷어웨이 밑으로 툭 떨어지는 컷어웨이인데 저기도 베벨이 들어가 있고 웃긴 건 갈비뼈 있는 쪽에 립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립레스트 근데 이거 조금 좋아요 왜냐면 그냥 각져있는 것들을 그러면 갈비랑 맨날 싸우잖아요 싸워요 네 맞아요 아파요 아파요 아팠구나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립 립 마시잖아요 갈비 갈비 그거잖아 립레스트에요 이게 갈비가 쉬어가는 곳 팔도 쉬고 갈비도 쉬고 컷어웨이도 알아서 쉰다 이렇게 해서 트리플 베벨컷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엣지 에리 금날 에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소음적이 나죠 바로 머트루드 소리 바삭바삭한 녹음스러운 바삭한 아 아 아 아 아 소리 좋다 콜츠를 생각 안하면 비싼게 써요 콜츠를 이 정도 가격 때문에 다 그렇죠 아 사운드 좋네요 네 진짜 바삭바삭한 느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엄청 좋은데? 엄청 청량한 느낌 네 핑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뭐랄까 여름에 엄청 잘 어울리는 소리가 오 정말 햇살 좋은 날에 막 싱그러운 녹음같은게 떠오르는 사운드 좋은데요 네 핑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죠 자기 색깔이 명확하네요 비싼한 청량감 기름진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런게 있어요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좀 많고 그리고 마호가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목과적이고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더 바삭바삭한 느낌이 들어서 전혀 다른 느낌의 사운드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럿이 우리가 흔히 바삭한 질감의 대표적인 목재잖아요 근데 머트루드가 이제 그거랑 좀 차이가 있다면은 거기에 조금 이제 뭐 사운드에 조금 더 양념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 고급진 약간 고급진 바삭함이 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앰프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다 오 시원시원하네 저는 이거 딴건 됐고 미들이랑 로우는 괜찮고 하이만 살짝만 올려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그래? 하이만 좀 강조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그 바삭함을 아하 어떻게 들리는가 네 좋아요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 찬란거네요 네 좀 더 머트루드라는 바디의 매력을 극대화시켜주는 EQ 세팅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들이랑 로우는 애초에 사운드 자체가 무겁지 않으니까 딱히 깎거나 하지 않아도 되고 하이가 조금 아쉬울 때 이렇게 하이면 들어주는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소리가 명료하네요 요거 하이 빼고 쳐볼게요 네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핑거는 원래 이제 중립입니다 네 이것도 좋네요 좋아요 편안한 사운드 좋네요 네 편안하고 뭔가 담백한 느낌이 있고 고급스러운 바삭함이 있는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이제 장마가 오니까 여름밤 소나기 여름밤 소나기 철장 새야돼서 네 그렇죠 한철 노래가 한철 노래 네 여름밤 소나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그 어떤 싱그러운 녹음이 우거진 그런 곳에서 이제 그 뭔가 이 저거가 좋잖아. 트리플 베벨컷 이런게 되게 좋잖아. 여기 갈비도 쉬고 팔도 쉬고. 그래서 저는 쉬어가세요. 그런 이미지에요. 네. 99입니다. 그리고 뭐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제 뭐 남출품작이고 이러다보니까 특색도 있고 퀄리티 컨트롤도 아주 잘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첫 시작이 북으로 시작을 하면 다음 두개가 기대가 좀 되는데요. 맞아요. 가격대가 이제 거의 이제 200 전으로 가기 때문에 콜트가 사실 뭐 진짜 콜트에다가 200을? 막 이런 뭐 인식이 좀 있어서 그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좀 손해를 보지 실제로 콜트가 만들려고 맘먹고 만들면은 예전에 뭐 가래체육도 그렇지만 아 가래체육. 기타를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죠. 다음 시간에 퍼즐 에디 199만 9천원 199만원 이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시리즈 계속됩니다. 3시간 연속으로 콜트 기대해 주시구요. 다음 시간에 퍼즐 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자막이 Formula 1 이 시각 equal 이럭 disciples enforcement 사람들이 으 Chi У